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간이 된다.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된다. 지금 한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당신은 인생에 대해 극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시대에서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의 사람이 된다는 원리를 활용하여 인생을 영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석가는 우리들이 존재 자체가 우리들이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라고 했으며 로마 제국의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우리들 인생은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다 라고 설파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모두가 마음가짐이 된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가짐이 당신이라는 인간을 만들게 된다.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나로서는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생각을 관리하는 것은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다. 모브 컨클린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성공 철학의 세계적 거장 나폴레온 힐이 지은 성공 철학서 최고의 명절으로 손꼽히는 Think and Grow Rich입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으로 번역해서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꿈을 실현하는 성공 철학 13단계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접한 최초의 성공 철학 책이 나폴레온 이래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으면서 와 이런 책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리뷰를 하려고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이 책을 읽었는데 요새 책과는 달리 많은 내용을 정말 압축해서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지은 책들은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를 다 담고 있어가지고 지겹지 않고 재미있게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제대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하기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챕터 1은 모든 것은 열렬한 소망에서 출발한다. 챕터 2는 신념이 나를 움직인다. 챕터 3은 자기암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 챕터 4는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 5장은 상상력에서 가능성이 나온다. 6장은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7장은 결단은 신속하게 한다. 8장은 참고 견디는 마음을 키운다. 9장은 유익한 협력자를 찾는다. 10장은 성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전환시킨다. 이게 되게 참실했어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11장 잠재의식을 끌어낸다. 12장 잠재된 두뇌 능력을 개발한다. 13장 육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장으로는 행동하기. 마음의 힘은 무한한다. 아 여기 공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챕터를 보셨듯이 챕터 챕터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챕터 1, 챕터 2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장에 있는 내용만 체득을 하더라도 정말 그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이제 그 시작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말 시작하기입니다.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당신을 성공시키는 힘이 잠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라는 말 대신에 예스라는 말로 당신의 마음에 새긴 이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이 창조해낸다.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의 시인 헨리가 쓴 이 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진리를 담고 있다. 헨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의지의 힘이 우리의 두뇌에 자극을 주어 좋아 있는 생각을 낳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예컨대 막대한 부를 쌓고 싶다면 우선 간절하고 강렬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 바람이 자기의 의지가 되어 마음을 조정할 수 있고 목표로 향하는 단호한 계획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 시는 가르쳐주고 있다. 이 책이 그 성공 철학의 거의 바이블로 생각되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그 성공 철학의 기본이 소망을 하라. 꿈을 가져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최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답은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생각하는 일의 중요성이었다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에머스는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이루어야 할 최대의 유일한 문제는 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만일 그 일에 성공한다면 당신의 문제를 생각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즐거운 생각을 하면 당신은 즐겁다. 또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생각을 하면 무서워진다. 병적인 생각을 하면 병에 걸린다. 실패를 생각하면 성공을 못할 것이다. 당신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피하며 멀리하게 된다. 노만 빈센트 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가 아니며 생각 그 자체가 그 자신인 것이다. 그렇죠. 여기는 그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자기 신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게 되잖아요. 자신이 기분이 우울하면 온 세상이 우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이 기쁘고 그 다음에 자신감에 넘치면 모든 세상이 즐겁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모든 세상은 변함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에 변한 것은 자기의 마음만이 변했는데 자신이 느끼는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에피소드들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읽으면 훨씬 더 느끼는 점이 많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서론을 본 거고요. 챕터 1, 인생의 성공 철학 1단계는 모든 것은 열렬한 소망에서 출발한다 입니다. 꿈을 꾸기만 해서는 안 된다. 타오르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인생의 첫 거리미다. 강렬한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 가령 당신이 많은 부를 쌓기를 원할 경우 단지 가지고 싶다는 욕망만으로는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속으로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그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착실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 결코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심 아래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간다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법칙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6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첫째, 당신이 바라고 있는 돈의 금액을 명확하게 한다. 단 단순히 많은 돈을 벌기 원한다 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는 대가 없는 보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소망을 달성하는 길을 정한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해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다섯째, 지금까지는 4가지 원칙 얻고 싶은 돈의 금액,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일, 그 기일, 면밀한 계획을 종이에 상세하게 기술한다. 여섯째, 그 종이에 적은 선언을 1일 이후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여섯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여섯 번째의 원칙이 중요하다.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불타오르는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갈림길이 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돈을 갖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의 일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을 달성하는 여섯 가지 원칙이 지금 보면 그동안 많이 나온 자기개발 서적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특히 계획을 종이에 쓰고 그거를 되풀이해서 읽고 생각하라는 게 이거는 거의 시크릿에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심상화의 기술이죠. 그리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생각이 결국 물질화된다는 것과 그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그 옛날에도 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크릿에서 옛날에 나오는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는 그 멘트가 괜히 있는 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철공소위 노동자로 출발했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도 이 여섯 가지 원칙을 실행하여 마침내는 세계적인 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원칙은 단지 돈벌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소망에도 그대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굳게 믿고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상상형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강렬한 소망을 품고 계획을 세워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단계를 밟은 것 같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이 단계를 밟는 도중에 포기를 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천하는 게 되게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은 원하는 만큼 준다고 하지만 단순하게 바람을 가지는 것과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소망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다. 즉 희망이나 기대가 아닌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동시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성의와 용기도 마음이 초조하면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뒤에 한 사례를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갓난아이가 일생동안 농화로 살아야 된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의사의 단정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믿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이 저자 나폴레옹 힐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조그만 가능성을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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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정상적인 소리를 듣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내용이 감동적인데 이거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 에피소드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릴 건데 그 에피소드만 찾아 읽어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정답인 것 같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 그 다음에 챕터 2는 신념이 나를 움직인다. 동요되지 않는 신념. 그것이 당신의 사고를 힘으로 바꾼다. 신념은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자신으로 만든다. 즉 당신을 도전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소망만 가지면 그게 구체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신념이 될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되뇌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음의 움직임은 신념에 따른다. 신념이 사고와 결합될 때 잠재의식이 자극되어 거기에서 의욕과 무한의 지성이 용서 숨친다. 신념과 사랑과 성은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충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여 선명한 사고와 연결되면 잠재의식은 믿지 못할 만큼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신념이란 일종의 정신상태이다. 이것은 자기암시에 의해 잠재의식 속에 전달되거나 되풀이 되는 가르침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당신의 소망을 거듭 되풀이하여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도중에 당신은 신념의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정보이든 계속 되풀이하여 잠재의식 속에 주입시키면 차츰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하여 마침내 완전하게 인간 그 자체가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사고는 감정의 자극을 받아 비로소 생명을 가지고 생동을 유발시킨다. 특히 신념, 사랑, 성 따위의 감정이 즉각 사고와 이어지면 그 발휘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신념 등의 자극적 자극은 잠재의식에 작용하여 그 사람을 행봉으로 인도하고 나태나 비판주의 등의 소극적 자극은 잠재의식에 작용하여 불행을 초래한다. 자기암시로 적극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주입시키면 당신은 돈이든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자기암시로 자기를 바꾸어 가려면 우선 소망이 이미 달성되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잠재의식에 주입시켜야 한다. 소망을 이미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잠재의식은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 어느 사이엔가 목적했던 소망이 현실화되게 만든다. 이게 읽으면서 완전 시크릿이죠. 소망한 것을 심상화하는 거죠. 심상화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소망이 현실화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시크릿에서는 우주의 힘을 빌어서 물체화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된 사고는 강한 신념을 만든다. 거듭 되풀이하여 반복된 사고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 거듭 거짓말을 되풀이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진실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 사람이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대로의 사람이 되어가는 법이다. 우리를 컨트롤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사고나 계획,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어떤 사고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계획이나 목표라 할지라도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반드시 싸게 뜨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그 말은 어느 사이엔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성장하여 머지않아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반복된 사고가 신념이 되어 결국 그게 실체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된 신념이 좋은 신념이면 자신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이끌지만 이 반복된 신념이 나쁜 신념이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이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말, 그리고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말,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라는 말 이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뱉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신감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다섯 가지 공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신감도 자기 훈련에 의해 기를 수 있다. 다음의 다섯 가지 공식을 암기하여 매일 복창하고 실천해보자. 첫째,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다짐한다. 둘째, 무엇이든 내가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고 확실한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위대한 힘을 믿고 있다. 그래서 매일 10분간 정신을 통일하여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자기 암시를 건다. 넷째, 나는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중의해 쓴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는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이나 짓궂은 마음을 버린다. 잠재의식인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별할 수 없다. 잠재의식은 열등감이나 공포에도 그리고 용기나 신념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만약 당신이 공포나 의심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느 사회인가 그 자기 암시가 작용하여 당신은 있으나 마나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이게 제가 경험한 것도 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계속 되뇌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은 성적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전성기일 때의 저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꾸준하게 운동을 계속했고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을 때가 가장 좋은 성적을 가졌을 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공연물이 아니라 자기 암시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2장까지의 내용이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을 실천해보시고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공식을 매일매일 한번 해보시면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삶이 바뀌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의 책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좋은 책이고 내용도 좋으니까 널리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